오늘 같은 이런 경술일진의 유행수, 행운수에 또 아주 유리한 그 띠들이 있기 마련입니다. 어떤 띠들이 오늘이 가기 전에 꼭 로드라도 사놓고 하루를 보내야 될 그런 그 대박 터질 그 띠가 되는지 간단히 그 살펴보려고 합니다. 우선 그 소띠 여러분들 빼놓을 수 없습니다. 소띠는 그 오행에서 오행 토이 기운을 가장 잘 받는 띠입니다. 안정성과 그 지속적인 그 재물의 축적을 의미합니다. 경술일진의 그 오행 금기운이 토이 속성을 강화시킵니다. 소띠에게는 특히 그 재물운을 크게 그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날입니다. 경술일진의 오행 금기운이 또 강하게 나오는 그 서쪽 구역을 또 이용하시면 또 아주 좋습니다. 말대 여러분들은 오늘 그 오행 화라고 하는 그 불의 기운, 오행 그 금이라고 하는 그 금의 기운의 그 상생으로 돈복이 크게 그 터지게 됩니다. 그래서 말대 여러분들은 이런 날 그 폭발적인 그 재물운을 또 기대하면서 로드를 구매하셔도 재물운을 증대시키는 그런 풍수작용을 크게 그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. 행운수를 모으는데 더 유리한 날이 되어줍니다. 그래서 말대 여러분들은 이날 그 로드를 구매하시면 또 기릴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. 오행 그 화라고 하는 그 불의 기운, 또 금기운의 또 주화를 이루면서 불의 기운이 또 끊임없이 그 재물을 키우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. 그래서 말대에게는 그 유행수의 그 강한 행운을 불러오게 아주 유리한 날이 됩니다. 또 원숭이띠 여러분들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. 원숭이띠는 그 오행에서 오행 금의 기운을 가장 또 직접적으로 받는 띠입니다. 특히 오늘 같은 이런 경술일진에 특히 그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. 음력 그 9월 보름달 그 만월로 커져가는 이 시기에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그 행운수가 또 이런 그 경술일진과 또 결합이 된다면 재물운의 그 활력을 최고주에 끌어올리는 그런 절묘한 또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. 금전적으로 그 획기적인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됩니다. 그래서 소띠 말띠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이런 그 경술일진에 또 롯두구메라는 그런 풍수행위로 여러분들 가까이 그 지나가는 그 행운수를 크게 그 포착하시기 바랍니다.